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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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느낌이가 또 왠지 하고싶은 느낌이라 그냥 화나서 5상짜리 가해죽이 아 왜 3개 샀냐 왜 이렇게 많이 샀냐 3개만 해보자 터지면 버린다 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 왜 시작했을까 내가 이거를 아 도적부터 아 이거 시작했으면 안 돼 터지면 버린다 터져버렸어 아 150억 갖다 버리는 짓 같은데 아 얘도 안 되는구나 일성감 버린다 일성감 버린다 일성감 버린다 아 왜 안 올라가 아 왜 이렇게 성공 안하냐 실패만 해 아 근데 이거 다 제자리네 아이고 어 다 안 되네 아니 확률이 40%인데 왜 실패만 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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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실패 ost 설마 아 벌써 150억 중이에요 아 뭐 7성을 한번도 안가 7성을 한번도 안가 아니 벌써 개손해 아니야 지금 10성 찍어도 손해 아닌가 12성 찍어도 손해인거 같은데 아 이론도 낚여 치룩 또 하나씩 타고 그래 아 생둔 갖다 버렸잖아 아 4대6이면 그냥 쭉 한번 올라갈만도 한거 같은데 쭉 한번 올라갈만도 한대 쭉 한번 올라갈만도 한대 아 야씨 안될꼬마 아 내 탈벨은 다시 안한다고 그랬는데 아 다시 안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하고있냐 다시 안한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안돼 안돼 아 아 아 300억개? 두개 성공하거지 멈추 지금 포기하면은 150억 밖에 안 읽는다 멈추 더가면 답없어 150억 일었을때 그만해야되 4% 3% 4.2% 6% 4.2% 4.2% 4.2% 3% 3% 4.2% 6% 6% 4.2% 4.2% 4.2% 4.2% 6% 4.2% 6% 5.2% 5.2% 5.2% 6% 6% 5.3% 5.3% 5.3% 5.3% 5.3% 5.3% 5.5% 5.5% 5.3% 5.1% 5.3% 5.3%